6월이 되면 알래스카에서는 본격적으로 낚시철이 시작된다. 강에는 송어나 연어를 낚는 강태궁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연어 낚시를 하러 온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다. 시애틀에서 직장을 다니는 브렌트 씨는 11살 난 아들과 둘이서 자주 여행을 다닌다. 이번에 처음으로 알래스카에 왔다고 한다. 가르치기 위험한 바에 두 가지가 고품이 상징하여 가르치기 위험한 아스카라. 우리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fishing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래스카에 fishing을 가야 되어야 되죠. 우리는 배우랑 같이 fishing을 가야 되죠. 그리고 아래스카에 fishing을 가야 되죠. 정말 못끼리죠. 실제 미끼를 쓰지 않고 연어를 유인해 바늘에 걸리게 하는데 비가 와 물이 탁해 그런지 좀처럼 연어가 잡히지 않는다. 반면 독수리는 보란듯이 연어를 잡아 맛있게 먹고 있다.